야 니카야 이거 빨리 이용해 빨리 니카야 아니 나를 이렇게 잘 맞춰봐 아 나 허리 당했어 귀여워 귀여워 자 얘들아 우리도 아이큐 테스트 한번 해볼까? 시바견이 되게 고양이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테스트 요즘 유행하는데 그거 한번 저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해볼까 미유? 미유부터 해볼까? 니카야 뭐해 저기요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미유부터 해볼까? 미유부터 해볼까? 미유 미유라 미유야 미유야 나가 아이큐 테스트 미유 하계 Nexy 다시 할 수 있어 이 Across 미유 미유 어떻게 따뜻하게 파이브 아이큐 테스트 오 muse 아 무거워 근데 너무 무거워졌어 이거 마지막 이것 좀 네, 짠 비가 아파 일 실패 아구, 이거 네, каж 모더oine 알아서 오셨군요 미카 가봐 미카는 가벼워서 좋아요 시원히 여기가 미카야 이거 할 수 있지, 쌀? 아오 책도 낭땡 미카야 그래도 미카는 발을 이용한다 오 이용했어 오 미카 뭐야 미카야 미카 발을 이용해 빨리 미카야 미카야 뭐 옳지 오 미카 좀 이용한다 미카는 발을 이용해 응 미카 미카 미카가 미혀보다 낫네 미카야 하나 둘 셋 미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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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버리는데..? 자 그치? 미쟤가 다.. 오우 밀어 미쟤는 바로 그치 미쟤야 아 왜 나 엄청 커… 미쟤가 더 높아 미쟤야 미쟤는 얼굴이 절대 안 부딪혀 그치? 미쟤는 진짜 안 부딪히네 잘했어 잘했어 역시 미쟤는 좀 똑똑하네요 그쵸? 어이구 오늘 아이들을 다 해봤고 찌꺼이 언니 아이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나도 왜 근데 문제는 제가 들을 수 있냐에요 들 수 있을까? 얘들아 언니를 오빠가 언니 못 들겠지? 해봅시다 아 이제 궁금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! 아 아!! 아 왜 진짜 아프다 왜 아프다 무시하면 안 돼 너 어떻게 해 더워져 한 번 다시 해봐 이렇게 안아봐 난 이렇게 안아봐 키 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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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혼자 있어 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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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아이큐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츠카이 오빠 체력 테스트 같아 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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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좀 많이 먹는 건가? 네 먹어 먹어 끄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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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읍